그 사람이 아직 안었어도 기다리는 것도 만남이니까 만나면 어떤 난 불찬들까 이게 얼마만인지 반가워도 할까 훌쩍 커버린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리움만이 삐져나왔지 오 그대는 기억하나요 그날의 즐거웠던 우리를 긴 시간은 흘러왔지만 점점 더 선명해진 우리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그런 생각도 덜어내줘 여기에서 기차 속도로 뛰어간다면 아마 조금 더 빛불을 지켜왔을까 잠시 대화가 종적을 이와도 난 그 조용함이 늘 좋았죠 자주 우린 그 순간들을 맞이했었죠 서로를 헤어리기 위해서 오 그대를 기억할게요 오늘에 마주쳤던 우리를 일으킨 시간이 흐르겠지만 점점 더 선명해질 우리를 헤어지면 맘맘보다 긴다 하나 더 아쉬우면 안 되겠죠 우리는 또 언젠다 만가울 테니까요 지금만을 간직할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